첫 건 한 번 할래? 아 자신 있어요 돈 걸고 하자 얼마야? 아 뭐 네가 원하는 대로 진짜 현금 찾기 있다 일찍 내려와서 자신 없지? 3만 원? 한 판당? 전체로? 5판 3승 내지 뭐 그래요? 5판 3승 5판 3승이면 너무 빠르게 나 내가 연속 3판 이길 거거든 너무 빠르게 나잖아 그럼 혀가 길면 다쳐 혀가 길면 다쳐 설망어검 혀는 가고보다 날카롭다 명언 같은 거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가사를 잘 쓰다 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다가도 좋은 얘기 나오면 지가 먹기 좋고 계속 끊임없이 그런 거 하니까 혀가 길면 다쳐 혀가 길면 다쳐 혀가 길면 다쳐 너 근데 생각해봐 거스름돈 어디 갔냐? 여기! 아 잘한 거 혀가 길면 다쳐 너 현금 얼마 있어? 5천만 원 맞네 주식하자 그걸로 다음을 샀어야 됐어 나중에 너 회사 업기 거면 그 회사 얘기해줘 너 회사 주식 오를 거 아니야 나 그거 좀 타게 알았어 알았지? 얼마 내기 할 거야? 내기를 해야 임하는 자세가 달라져 진심으로 하게 되거든 5만 원 빵 5판 3승 3승 하면 너 그냥 한 번에 진다니까? 뜯은가 너무 빨리 끝나 그냥 원래 모든 건 다 짧고 굵게 가야 되는 법 너무 쉽게 이길 것 같은데 아 진짜 뭐 태그 말고 태그 태그 내가 할 줄 아는 태그랑은 해시태그밖에 없는데 아 뭐야 아 형 왜 그래요 야 저 봐주려고 여자 캐릭터였어요 여자 저 예쁜 여자 보여? 아리사? 이거 하려고 그러죠 형 연약하잖아 이거 하려고 그러지? 아니 난 진짜 핸디캡으로 이 두 개만 쓸게 아 이거 마 아 이거 진짜 무슨 왜 왜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 왜 아 진짜 넌 왜 에디했어? 에디킴 에디킴이 형 보고 싶어서 내가 상대해주마 멋있게 멋있게 내가 상대해주마 내가 상대해주마 진짜 하지마자 이럴 줄 알았어 그거 할 줄 알았어 그거 할 줄 알았어 걸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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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 아 못 일어나 아 바꾸는 거 어떻게 바꾸는 거 어떻게 하나 보여 아 바꾸 아 씨 아 아 아 아 아 너 여자한테 맞는 거야? 아 아 아 아 아 일단 오사만 바랐고 아 아 못 일어나 아 뭐야 아 아 아 아 못 일어나 느끼 마셔 느끼 마셔 느끼 마셔 자 일단 한 판 이었고 아니 형 왜 기술을 안 써요 숨었잖아 아 진짜 그러면 세 판이니까 한 판 거의 2만 원 딴 거네 날 새겠다 날 새겠어 지금 너 수학 문제 풀어? 하 next battle 몸 좀 풀어볼까? 벌써 두 개 하는 거 봐봐 아 날아라 어 진짜 너 죽어 그러다 끝나 임마 안 돼 으악 으악 재미가까 재미가 아 맨날 그렇게 그렇게 꼽으셔야 돼 으응 오 바꿔야 돼, 바꿔야 돼, 바꿔야 돼!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막무가내로 할 수 있지? 아 왜? 아 진짜 미치겠네. 기스잖아, 다. 아 좀, 어? 좀 스킬이 좀 습시다, 좀. 아... 한 판 남았어, 너. 아 나 다 줄게. 아... 랜덤, 오케이 랜덤. 아 깔아놓지 마자, 진짜. 아 랜덤, 랜덤. 옛날이었으면 형 진짜 끝났어요, 내가. 진짜 초등학생 때였으면 형. 내가 오락실 앞에서 이거 할 때면 형. 이건 뭐 그냥 내준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. 랜덤, 나 랜덤 했어, 랜덤. 오, 센데요. 죽어, 죽어. 죽어, 죽어. 어허. 어허. 죽어, 죽어. 죽어, 죽어. 죽어, 죽어. 죽어, 죽어. 죽어, 죽어. 죽어, 죽어.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. 자, 이럴 줄 알았죠, 이럴 줄 알았죠. 나 오케이, 나 체감 좋아 봐. 이거 지는 순간 5만 원이야. 또 또 그 발 쓰는 애로 하겠지, 또. 그럼. 까보에라 하는 애로. 드倉으로 cały ,이거... 저 fuse는 가 시작을 Girl fallen permission in gang. الش 하고, 어퓸퓸퓸퓸 OlyiNWheekum бой. 호호호호호호야 영이 Beyond. 두 개의 목마rand? 미소etz은 이 сним도OL troubles. 뭐야 이게? 뭐야 이게? 아 팔아퍼 이겼습니다 오만함? 내가 한 번 다시 기회 좀? 위닝 위닝 알았어 아사 군번다 아 진짜 게임에 수술 없나 보다 너무 미안하다 너한테 아 팔아퍼 계좌번호 알려줄까? 아니면 밑에서 뽑아줄래? 아 계좌 할게 계좌 어디 할까? 막 진짜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학공 이런 거 할까? 가나 아 가나 잘하지? 가나 할게 가나 너나 또 막 브라질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나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? 핸디캡 짓다? 아 꽈라놓지 마요 형 아 넌 바르셀로나잖아 날도 아 내가 지금 손이 많이 아프다 손목이 벗어져 너 어디 다쳤어? 어 잘 아 어제 문 여다가 진짜 삐끗해가지고 잘 안 눌려지네 나 어제 지나간 어떤 사람인데 손목 갑자기 비트는 거야 경찰 신고했지 아 진짜? 손목 잡은 자국 뭐야? 지역방어가 뭔지 보였는데 지역방어가 뭔지 보였는데 지역방어 스타트 빨리 누르죠 디리브를 좀 보려고 너무 멋있어 아 너무 멋있잖아 당황하지 않았어 아사모아는 침착했어 한 명을 제끼고 다시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슛 골키퍼는 거의 쳐다볼 수밖에 없었지 안 돼 내가 진짜 내가 이강인 플레이 보여줄게 이강인 어? 왜 화났어? 아 지금 아 미안해 아 맞춰줄 거야 아 미안해 아 알았어 아 미안해 아 삐져가지고 진짜 큰일이라고 그래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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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와 퇴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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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비열하다 아 비열 아 저거 봐 이거 이거 선수 생명 끝나는 거든요 와 놀랍다 진짜 작전상 테크지 너한테 그런 면이 있는지 몰랐다 진짜 내면에 악마가 있네 여기 누나 프리킥 환상적인 프리킥 나는 볼 때 찢어지는 줄 알았어 화가 단단히 난다 빵 골키퍼도 자기가 죽을까 봐 못 망한 거야 이거 망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 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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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내지 천하의 메시도 최태준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아 사모아 아 사모아 아 사모아 아 사모아 아 춤추는 거 보여 지금 아 사모아 오 오 쇼맨식 어 알았어 난 발로 할게 난 발로 할게 아 진짜 왜 잡으라고 아 사모아 슛 아 발로 발로 슛까지 갔어 발로 자 스타트 한 달지 손으로 아 진짜 이거 아 사모아 아 사모아 또 왔어 아 사모아 아 아 사모아 이런 이름 좀 오늘 꿈에 나올 것 같지 않냐? 아 초콜렛도 안 먹을 거야 저도 아 아 아 사모아의 활약으로 아 사모아의 활약으로 아 사모아의 활약으로 봅시다 집에 와가지고 체리다 키면 형이 나와요 근데 그 동영상한테도 와 대준이가 떠오르고 동영상 찍어 보내자 민망해 하죠 이거 나 안 나와 난 여기서 죽었어 46회 형 지금 죽었다고? 응 나 안 나와 왜? 체리 구하다 죽었어 안 죽었잖아요 죽었다니까 촬영 왜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빨리 돌려놔봐요 빨리 야 지금 시국이 이런 때가 아니야 아 빨리 돌려놔봐요 오리 농장에 빨리 인터넷에서 신소유 씨하고 키스신 찾아내기 전에 야 큰일 났다 지금 앵커 어두운 표정 보여 안 보여? 앵커 어두운 표정보다 야 눈 봐라 눈 봐라 야 난 형에 집중하는 그 표정을 보고 싶어요 연세 추돌사고 빨리 빨리 부탁해요 엄마 KBS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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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퍼요 울어 울어 잘 걸렸다 잘 걸렸다 잘 걸렸다 뭐가 이렇게 슬퍼 태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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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마 태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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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마 울지마 아 왜 앞이 또 이 장면이냐 이때도 딱 그 장면일 것 같냐 죽었어 저러고 너무 슬퍼서 죽었어 버스에서 안 죽잖아 죽었다니까 더 심한 거 있을 것 같냐 에바스 대부분 몰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아 ional 아 오우 서게팅 들어왔다 진짜? 성경아 서게팅 할래? 사진 좀 찍어 형 이성경한테 철권 지잖아요 나 피부 진짜 좋아 근데 성경 누나는 내가 더 좋아 승현 멋있네 당분간 동맹할까? 나 소름 돋... 소름 돋았어 소름 당분간 동맹할까? 아이고 야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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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준이가 또 결혼식을? 설마 또? 설마 또? 준이가 또? 우후 우후 야 그거 한 번만 안 되냐 진짜? 너 그치잖아 이거 형 이거 8만원 내놔? 나를 다 치우고 8만원 내가 이제 입금할 테니까 안 하겠지 분명히 에이 나는 약속 지키는 거 알잖아 안 봐봐 안 봐봐 그거 약간 죄의식 때문에 못 받겠어 좋아 나는 이제 광주로 가요 광주? 응 무슨 스케줄이야? 광주는? 클럽 행사 클럽? 그거 행사 페이 받으면 반 입금하라고 매니저한테 전해주고 알았지? 세븐치즈 사이트에 내가 문의할게 세븐치즈 어 자 일단 잘 놀다 갑니다 아 인스타그램 텐데 시스템에 올려주면 안 돼? 아 왜 이래 인스타는 해시태그 해줘 작품 두 개만 더 하고 하라 했잖아 작품 두 개만 더 하고 하라 했잖아 아 아 아 아 온 거야? 해시태그인데? 아 밤새도록 두들길 게 많아 진짜 거기로 때린 척하고 오리라 그랬어 형 이렇게 아 여기 아 맛있겠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가 너 모터 앞에 있어 왔어? 네? 왔어? 알았어 가 멀리 안 갈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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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 다음에 오 펭ised 사진 cadre 스테이 네 왕 같은 islame 착 이게 요리야? 고기 굽는 걸 요리라고 하는 거야? 삼겹살 굽는 건 뭐가 다른 건가? 진짜 맛있겠다. 맛있긴 하겠네. 고기를 잘 샀대. 보통 오면 안 그래야지. 보통 오면 위닝부터 키지. 이러면서 선수 생명 끝나는 거거든요. 안 와야? 몰랐다 진짜. 직업 못 하니까 선수 생명을 해준 거구나. 좀 다져서. 아삼모아! 지금 직호 진짜 화난 거야. 아삼모아! 지금 이런 표정도 나올 수가 없어. 진짜 화 안 나고는. 아삼모아는 이름 좀 오늘 꿈이 나온 거잖아요. 지금 직호가 너무 화나서 표정거리는 안 되고 있어. 뭔지 알지? 그게 뭔가 게임이니까 수령관리는 해야 되는데 너무 로댄스가 아닌 거 아니야? 아이없게 했던 거 매직키드 마술 있어요? 매직키드 마술이 없어요. 매직키드 마술이 레전드지. 어? 이 정도면 한 번 한다. 어? 뭐해? 울어? 심지어 눈물이 여기야. 아 왜 또 이 장면이 있는데? 딱 이 장면이. 죽었어 저런 거. 세포도 죽었어. 태준이가 그런 적이 있어요. 술자리 사람 되게 많은 술자리에 왔는데 설마 대본방에서. 대본방에서. 양복 입고 대본방에서. 양복 입고 대본방에서. 아이고 야. 매직하자. 으잉. 으잉. 마이 못 보겠다 나. 이건 지금 태준이가 표정 관리가 안되고 아까 위닝할땐 지코가 표정 관리가 안됐어. 너무 재미없어. 내가 진짜 애기인 할 수 있어. 최악이야 내가. 내가. 네가 나온 나스보다 재미없어. 아 나 지금 신발 얜 누구야? 아 지코 사진이야? 야 나 그거 봤어 그거 너 지코랑 이상한 짓 하는 거 아 이거? 이상한 식이야, 왜 그래? 연기하는 거야? 너 지금도 연기하는 거야? 아니 잠시만요. 연기하는 거야. 진짜 우리 둘이 놀 건데. 모델에서? 아 그냥 나 아는 무슨 모델 애들이 있는데. 네. 난 여자친구 아니야? 여자친구 아니야? 아 진짜. 왜? 왜? 아니 형이 했으면 내가 했어야 돼. 왜? 아 내가 했어야 돼. 아 쟤네 진짜 끝나. 내가 봤을 때 꽃미남 부르면서 우리 둘이 형. 우리 둘이 형 진짜 30% 나왔지. 끝날 끝날 말이야. 우린 진짜 강아지 싫어. 우리 둘이 형. 저번에 조금 안 나왔는데? 그러면 같이 잘하나요? 작품 두 개만 더. 작품 두 개만 더 한 번 했잖아. 이게 잘 되려면 3화까지 나왔으니까 3화까지 딱 하고 들어오네. 아이고. 진짜 얘들아 형이 깊은ULK. 5가지 조합니다. 역전 1시간 Ins perder. 음. 좋은 투샷입니다. 경식아!